안녕하세요 데이시스의 영키입니다 제가 또 유튜버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죠 이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키의 PC방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하면 될까요? 에밀리 만나요? 그게 무슨 뜻인지는 게임을 시작하시면 안 되지만 이 미션은 간단합니다 만나시기로 하면 됩니다 한번 또 경험을 해본 자로서 좀 원활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wants to play too 에밀도 같이 놀고 싶어 내가 저 주인공을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단력시험, 공포영화, 정주행 해보기 이런 건 해봤는데 게임은 에밀리 만나요? 시작해 볼게요 오 불이 꺼졌어요 오 불이 꺼졌어 이상한 포스터가 있고 아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나보네 셀링이 있고 아 여기는 그냥 준비실이구먼 이상한 사람이 오 있었다 없었다 해 아 또 여름이 찾아왔다고 공포 특집이구먼 I'm so sleepy 나는 매우 졸리다 I need to go upstairs to bed I need to go upstairs to bed 위층으로 가야한다 아 좋은 대장에 좋은 대장에 아 나의 침대 나의 침대 I need to shower I need to shower 샤워를 해야해 일하러 가기 전에 직업이 있는 친구구먼 어 뭐야 왜 사람이 있어 뭐야 어쩌면 또 왜 그래 아 분명히 사람이 있었잖아 귀신의 집이요? 뭐야 뭔데 자 이제 차 티를 어디에다 하냐 아 여기가 있었구먼 나의 침대 나의 침대 나의 침대 나의 침대 나의 침대 나의 침대 털바지를 해야겠어 나가기 전에 이 야 이 피에로 왜 죽어있어 뭐야 아 왜 또 여기 있는 건데 너 누구야 움직여봐 또 가면 또 사라질 거지 아니면 앞으로 튀어나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딱 말해 간다 간다 아 아 웃지마 안 웃겨 누가 그렇게 재수없게 웃어 아 얘네 집은 또 왜 이렇게 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들을래 가자 아 아 가자 잘 써졌고 잘 써졌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만은 약간 보면서 아 여기서 이렇겠지 그러면 와악 나오고 아 또 죽었구나 아 또 죽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직접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아 아 아 수 베스트 8시야 오 8시야 대박 저쪽! 방에 들어가서 아 또 맥스라는 애야 얘는 맥스볼 스틸스 아 또 마마 달려온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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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돌아줄게 자 문 열게 하나 둘 셋 으악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 또 괜찮은건가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나를 매우 좋아하는구만 응? 이봐 왜 맥마가 안 들려 아 이놈 물 안 먹고 맥마씨고 일을 열심히 하네 이제 저를 놀래키기 위해서 정말 오마한 가지 스포을 쓰고 계시지만 자 이제 괜찮습니다 많이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오 뒤에서 또 서운일거봐 미쳤어 오 뒤에서 또 서운일거봐 미쳤어 그 로벌 여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 아 여기서 아 거기랑 이어져 있는거고 어 들어와 이 자식아 여기서 뭐 누워있냐 야 너 거기 딱 뭐 있어 나 간다 간다 간다고 했다 간다고 했다 간다고 했다 소리가 들렸니 없어 없어 그 테이블에 없어 왜 이번엔 귀신이 두 마리야 자 다시 오케이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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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는 소리가 들린다 죽는 소리가 들린다 빨리 못 달리냐 우와 우와 간다 오우 오우 아 에밀리 아 아 아 아 끝 끝 끝 끝 오늘의 미션을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오늘의 게임 오늘 제가 해본 게임은 에밀리 머스트 플레이 2 에밀이도 같이 놀고 싶다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잠깐이라도 같이 놀게 되었던 것 같아서 아유 너무 기쁨입니다 에밀리도 참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오늘 이렇게 여름 남양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양 특집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고요 게임위튜브 분들은 이거를 하루 종일 하시면서 막 공략도 세우시고 끝까지 다 깨진다고 들었는데 오 존경스럽습니다 게임위튜브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BC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작진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 다음부터 조금만 밝고 좀 유쾌하고 상쾌한 그런 무섭지 않은 그런 게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영케이 YBC의 영케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.